고기 먹는 자들 채식을 포기하고 고기 먹는 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니렙스드 한때 미끄러졌던 실수했던 베지테리언들입니다 야채만 먹다 보니까 힘을 못 쓰게 된 모양이에요 그들이 ethical 윤리적인 육식주의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만 하던 사람이 적당히 고기를 먹는 그러나 양심적으로 먹는 고기를 양심적으로 먹는 게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양심 브랜드가 붙여있는 고기를 먹는지 자 여러분들은 채식주의자인가요? 그러면 여성일 가능성이 있죠?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제 stats 하면 statistics, 통계가 말합니다 아마도 be it, adieu, to, 안녕이라고 했을 거에요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네 발 달린 짐승들에 대해서 안녕을 구했겠죠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도 즉시, in no time 즉시, cannibal cannibal 하면 이제 제가 좀 잘못 봤네요 여기 cannibal 하면 이제 고기를 먹는 사람이고 omnibor 하면 이제 고기하고 야채를 같이 먹는 사람이고 잡식성이죠 omni 전부 다니까요 그 다음에 herbivore, hubble, hubble 하면 그게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잡식성 주의자가 되어 갔다는 거고요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네 발 달린 짐승에 대해서 안녕을 구했는데 근데 즉시 다시 한번 또 cannibal가 되어 갈 것입니다 육식 동물을 먹는 사람이 되어 가겠죠 2005년 cbs 뉴스 연구가 알기를 이전에 vegetarian, 야채주의, 채식주의자들이 지금의 채식주의자들보다 숫자적으로 더 많다 격차가 3대 1의 비율로 더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채식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채식주의하는 사람에 비해서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5% 정도의 채식주의자가 랩스,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있다는 거죠 할 헤어조그하고 모관칠드런 연구는요 보여주기를 이 번어게인, 다시 태어난 omnibor 채식, 육식을 다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채식주의자들이 그러듯이 여성들이에요 평균 나이가 28살 그들은 그들이 리버렛, 몸을 반대로 돌렸을 때 배신했을 때, 즉 고기 쪽으로 왔을 때 이미 9년 정도 채식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평균적으로 대다수는 vegetarian이 됐어요 채식주의자가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due to 동물에 대한 학대 처리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vegetarian이 됐다가 쇠락하고 있는 건강 문제 때문에 다시 고기 쪽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나는 언제라도 anemia 현기증보다는 죽어버린 소를 먹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죽은 소 고기를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겠죠 현기증 나서 비실비실라는 것보다는 그 다음 logistical hassles 야채 챙기고 다니는데 해슬 소란 법석을 떨어야 되죠 난리법석을 떨어야 됩니다 남들은 다 고기 먹는 데서 자기는 햄버거 안 먹고 가방에서 꼬질꼬질 꺼내가지고 야채 부성기 주워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logistical hassles입니다 social stigma 사회적인 오명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야채만 먹는다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meat cravings 또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고기에 대한 갈증이 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declining else hassles stigma craving 때문에 다시 육식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77명의 이전 비타리언 조사된 이전에 야채를 먹는 사람들의 2명만이 고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유가 뭐죠 그들의 도덕적 견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기를 다시 먹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이유입니다 꼭 윤리적인 것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animal activism 동물 운동가들의 가장 최신의 형태가 not not eating meat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윤리적으로 지속가능한 고기를 먹자 라는 태도가 지금 지배적이죠 자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비록 그것이 이런 조합을 포함하고 있거나 organic 이라든지 free range 자유방목 해서 키운 학대가 없는 자연적인 이런 산업용어의 교환들이죠 permutation 이리저리 치환시키고 섞는 겁니다 이런 산업적 용어들의 교환이나 또는 조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라벨이 붙어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라벨이 붙어있으면 라벨이 붙어있으면 꼬리표 같은 게 있는 것이죠. 그것에 permutation, 치환이나 또는 combination을 포함하고 있지만 관점마다 다릅니다. 무엇이 그럼 과연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고기 먹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속가능한 고기 육식은요. 특히나 누구한테 적더랍니까? 옴니보리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영양학자 줄리 다닐르크 같은 38살 그는요. 쿠킹쇼를 코어스트, 공동주최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네트워크에서. 거기에서 그녀는요. conscientious, 양심정 고기 먹기하고 주마다 있는 어떤 주중에 채식 먹는 나날들을 프로모트하고 있거든요. 적당히 섞어서 월수금은 채식을 먹고 화목토는 고기 먹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굽는 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경향이 고기 아예 먹지 않는 게 아니고 좋은 고기 먹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Top 2 3 이야 dem dem